자, 2023년도 9월 5일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K다이아몬드코인, 팁스코인 상장하고 있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디지파이넥스의 K다이아몬드코인이 2차 상장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2월에 2차 상장을 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0.006달러, 그 다음에 7달러, 지난번에 여기 12죠. 12, 13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추가반등을 못하고 또 하방압력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여기 7,100%를 쳤던 부분, 이 7,100%를 쳤던 부분을 지금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강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매수 세력이 강하다는 거죠. 싸게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0.0006달러를 지금 안 깨고 안 깨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 매물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매물도 많지 않고요. 자, 오토루에서 매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볼 텐데 우회에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7,100%를 먹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이 지금 언제, 언제 이제 또 한번 강한 펌핑을 주느냐 이거는 뭐 저도 모르고 오로지 세력들만이 알고 있는 거죠. 세력들만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0.0006달러 그 다음에 7달러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시황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미 시황 분석을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추가반등을 못 주잖아요. 유튜버에서 백날 여러분들 시황 분석 들어봐야 들어봐야 정확한 답변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계속 1년 내내 여기 보면 비트코인의 모든 알트코인 시황 분석 정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댓글에 이 댓글에 시황 분석이 정확히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요. 정확한 시황 분석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제 후원금을 내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시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지금 하방압력이 강합니다. 하방압력이 강해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512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면 누적적으로 하방압력이 오면서 누적적으로 하방압력이 오면서 3,400만 원 3,400만 원 아마 이 근저가 3,3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38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어디일까요? 대충 한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여기까지 주가를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트코인도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어요.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지금 지난번에 한 번 강력한 호재 때문에 반등을 줬다가 또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512만 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3,512만 원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을 하려고 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무조건 3,512만 원을 일단 일봉상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누적적으로 하반 압력을 주면서 어디까지 빠진다? 3,380만 원이라고 그랬네. 아니 3,480만 원이라고 그랬네. 잘 기억이 안 나네. 3,380만 원이네. 3,380만 원. 3,380만 원까지 일단 주가를 다시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또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또 이제 잠시 지지받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한 번 깨면서 이거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3,200.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적적으로 추가 반등이 못 오면 못 오면 또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얼마까지 빠진다? 얼마까지 빠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 분석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3,512만 원을 1봉상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해 줘야 됩니다. 지지를 못 해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능력을 받는다. 자, 이 정도로만 희망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들 저는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K-다이아몬드 코인 이 팁스 코인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고 자, 팁스 코인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거예요. 팁스 코인도 여기 코인 정점 해가지고 자, 고기들 구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점 도매 원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 팁스 코인 고기를 정점에서 고기를 원가로 납품하는 원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기 도매 원가 아닙니까? 자, 원가에 저희가 고기를 공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팁스 코인 이 팁스 사이트입니다. 이 팁스 사이트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기를 원가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오셔가지고 열심히 오셔서 무료 체구를 하세요. 여기 땅님이 올리는 거 가을이 오는 소리 자, 이런 포스트 포스트만 올리면 하루에 3주씩 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팁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무조건 코인이 채굴이 되는데 자, 이렇게 코인이 채굴이 될 때 이게 여러분들 다 저작권 저작권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호를 해드리는 이런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채굴하시고 채굴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여러분들 물밀듯이 웹3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웹3는요. 웹3는 바로 동영상 사진입니다. 동영상과 사진이에요. 동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저작권으로 여러분들은 훗날 여러분들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하실 수가 있다. 자,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던 이 동영상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텔레그램에 올렸던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돈이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틀림없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동영상이 저작권으로 지금 점점점점점점점 목을 쬐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포스트 한번 보세요.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모든 영상물을 유포 제작하는 유튜버들은 필톡해라. 채들이 포파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저작권 유튜브에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잡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찍었던 이 사진 여러분들이 올렸던 멋방 사진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활비가 될 수 있다. 팁스 플랫폼에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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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